3. 11. 11. 11. 11. 12. 14. 괜찮으니까 오늘 이대로 자요, 응? 굿나잇! 아무래도 위험한다. 안 돼. 다른 생각하자. 착한 생각하자. 신우여, 다른 생각. 그래, 착한 생각. 아! 안녕히 주무셨어요. 뭐야? 나 잘 잤어요. 잘 못 잔 것 같은데? 많이 피곤해 보여요. 아니요. 충분히 잘 잤어요. 근데 어르신 집 너무 넓어가지고 옛날에 혼자 잘 때는 좀 무서웠거든요? 근데 이렇게 같이 자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우리 이제부터 매일매일 같이... 아니요. 그럼 고통은 하루면 충분해요. 고통이라뇨? 설마 제가 코 골았어요? 아니... 코를 건 게 아니라... 이를 걸었어요. 네? 아니요.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죠.